딱딱하구요. 특타를 소화했던 정근호 직선탑니다. 이격수 김선빈 잡아냈습니다. 당근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. 공이 힘이 실리면서 약간 휘어 나가는 듯한 공이어서 김선빈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. 살아나가죠 공이. 그렇네요. 굉장히 잘 맞은 공이에요. 자 자신도 모르게 오우, 뻗어서 내가 잡았어. 약간 이런 표정. 잡아당긴 타구 3조수 잡았습니다 잡은 이원석 본인도 놀랄만큼 아주 총알같은 타구였습니다 이원석도 지금 글러브 안을 확인해보죠 오 들어왔네 눈높이로 와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타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타자가 잡아당긴 타구